공주시는 올해 대백제전에서 선보일 23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연출과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백제전에는 백제의 중흥을 이끈 한류의 원조로 불리는 무령왕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으로 개막식에서는 무령왕을 테마로 한 주제공연과 불꽃쇼 등이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수상 멀티미디어 쇼에서는 천상의 물길로 한류를 이끈 무령왕의 이야기가 다양한 특수 효과를 활용해 펼쳐지며 공산성에서는 미디어 파사드와 레이저 조명으로 다채로운 웅진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연출하게 됩니다.